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제를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넘입니다 올해 초부터였을 거예요 나우푸드 제품을 먹고 있는데 효과가 예전만 못합니다 제품이 이상해졌어요 캡슐이 바뀌었어요 왜 이런 거죠? 이런 문의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나우푸드 제품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이유는요 최근에 국내 생산 나우푸드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어서입니다 나우푸드 코리아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 짝퉁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짝퉁 아닙니다 나우푸드는요 미국에서 유명한 브랜드죠 미국 본사의 허락 없이 나우푸드 브랜드를 국내에서 사용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국내 생산 나우푸드 제품들 절대로 짝퉁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국내에서 생산된 나우푸드 제품들이 기존에 직구로 사드시던 미국 생산 나우푸드 제품들과 다르다 보니까 나우푸드가 이상해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국내에서 만들어진 나우푸드와 미국에서 만들어진 나우푸드가 어떻게 다른지 실제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고요 국내 생산 그리고 미국 생산 나우푸드의 품질에 대한 제 생각도 끝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이 드시는 밀크시슬 제품부터 살펴보죠 제품명은 미국 제품이나 국내 제품 모두 나우푸드 실리마린으로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형 즉 제품의 형태가 달라요 미국 제품은 식물성 경질 캡슐로 만들어졌는데 국내 제품은 동물성 연질 캡슐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예전 밀크시슬 영상에서 연질 캡슐로 만들어진 밀크시슬 제품은 밀크시슬보다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국내 제품에는 해바라기 유가 많이 들었고요 예민하신 분들은 섭취 후에 좀 속이 느글거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권장 섭취량은 두 제품 모두 하루 한 캡슐로 같은데 제공되는 기능 성분의 함량이 다르네요 하루 섭취량 기준 미국 제품은 실리마린 성분이 240ml가 들어가는데 국내 제품은 130mg입니다 이렇게 실리마린 함량 차이가 나니까 효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국내 생산 제품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밀크시슬 제품을 만들 때 실리마린을 하루 130mg 이상 제공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제품의 상세 레시피도 다른데요 당연하죠? 제형, 제품의 형태가 다르니까 보시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과 달리 국내 제품은 해바라기 유 같은 기름이 사용되는데요 밀크시슬은 원료 특성상 기름이랑 섞어서 연질 캡슐을 넣는 것이 제조 과정이 더 수월하고 그리고 국내 소비자분들이 경질 캡슐보다는 연질 캡슐을 선호해서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기름을 넣지 않고 미국 제품처럼 만들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우푸드 녹차 카테킨 제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품명은 미국 제품이 나우푸드 이지시지 한국 제품이 나우푸드 녹차 추출물 이지시지입니다 이 제품도 제형, 제품의 형태가 달라요 미국 제품은 식물성 경질 캡슐이고요 국내 제품은 캡슐이 아니고 정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권장 섭취량과 기능 성분 함량은요 미국 제품이 하루 한 캡슐 먹는 제품인데 그 한 캡슐당 순수 녹차 카테킨 320mg을 제공하고요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은 하루 3정 먹는 제품이고 그 3정을 드시면 순수 녹차 카테킨 360mg을 섭취하게 되는데 하루 제공하는 카테킨 함량은 비슷하지만 권장 섭취량이 많이 다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에 미국 제품 구매하셔서 하루 하나씩 드셨던 분이 국내 제품 구매하셔서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하루 하나씩 드시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하루 섭취하는 카테킨 함량이 120mg밖에 되지 않죠? 이러니까 국내 제품으로 바꿨더니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제품의 상세 레시피는 굉장히 다른데요 미국 제품의 레시피는 굉장히 심플한데요 한국 제품은 복잡하죠? 비타민 C를 넣은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커피 원두 추출물 분말, 병풀 추출물, 집종 혼합 유산균 이런 건 왜 넣은 거죠? 게다가 함량도 굉장히 미량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품에 표시되는 원료명은 함량 순으로 표시한다고 스테이렌산 마그네슘이 보통 전체 레시피의 1%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렌산 마그네슘 뒤쪽으로 쓰인 원료들은 1% 이하로 들어간 것이고요 전체 레시피의 1% 이하로 미량 들어있는 병풀 추출물, 10종 혼합 유산균 기능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렇게 미량 처방된 성분들을 보조 성분까지 챙기라며 광고까지 하는데 한국 제품 이렇게 만드는 거 나우푸드 본사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문제는요 이처럼 조금만 살펴보면 미국 생산 제품과 국내 생산 제품이 너무나도 다른데 나우푸드 코리아에서는 국내에서 제조했다고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광고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살펴봐도 레시피가 다른데 이걸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나우푸드 직구 제품을 구매하셨던 소비자분들이 나우푸드 코리아 말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국내에서 만들어진 나우푸드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기존 직구 제품과는 많이 다른 제품을 드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잘못된 섭취 방법으로 드실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나우푸드 직구 제품과 국내 생산 제품은요 브랜드는 같지만 제품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제품일 수도 있다는 거라서요 사용된 원료나 함량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고요 그럼 품질은 어떠냐 저 개인적으로 그동안 몇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 해외 직구 제품들, 해외 생산 제품들의 품질을 100%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미국의 영양제 관련 제도가 굉장히 호수라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영양제는 유명 브랜드라고 해서 100%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생산 나우푸드도 마찬가지라서 품질은 국내에서 만들어진 나우푸드가 더 믿을 만 하겠습니다 이런 품질 이슈 때문에 나우푸드 코리아를 운영하는 국내 모기업에서 나우푸드 제품들을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겠고요 미국에서 만들어도 우리나라 시작자가 정한 기준으로 제품을 만들면 국내 시장에서 정식으로 유통이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만들면 소비자분들이 좋아하는 메이드 인 USA도 제품에 붙일 수 있는데 그런 메리트를 포기하면서까지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품질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영양제 구매하실 때는 성분과 함량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유명 브랜드라고 해서 덜컥 구매하시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번 영상에서도 그 이유가 여실히 드러났네요 국내에서 만들어진 나우푸드 제품들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우푸드 제품 구매하실 때 레시피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가 되겠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